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Chillin입니다. What's good, I'm 24-7-Chillin.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ll the black music. And I'm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ing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ck 24-7-Chillin. 지금 제가 촬영해놓은 영상들이 제법 있는데 너무 바빠서 편집을 다 못하고 있어요. 이게 다 언제 올라갈지는 모르겠는데 지금도 촬영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이 리액션 비디오도 빨리 올라갔으면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간만에 또 제가 괜찮은 음악을 하나 들었는데 진짜 오랜만에 이 래퍼 언급해봅니다. 직소의 뮤직비디오를 보려고 합니다. 직소는 이제 마인드셋마브의 소속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직소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마인드셋과 펄스까지 여기 다 피처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곡의 제목은 Bully라고 해요. 자 이 뮤직비디오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왜 재미있냐. 미국에 웨스트코스트 힙합의 바이브를 태국에 갖고 왔다는 겁니다. 웨스트코스트는 자신들만의 개성과 정체성이 강한 음악과 패션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이스코스트도 마찬가지겠지만 웨스트코스트가 독창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단은 그들이 갖고 있는 패션의 그 느낌이 인상이 너무 강해요. 뮤직비디오를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왜 우리가 스눕덕이라든가 투팍이라든가 뭐 요즘 래퍼로 하면 YG라든가 더게임이라든가 닙셀스 이런 래퍼들의 패션을 보면은 그 LA 바이브의 그 정치가 있습니다. 그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GTA같은 게임을 통해서 웨스트코스트 래퍼들 웨스트코스트 갱스터들의 그 패션이나 라이프스타일이 어떤지를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런 바이브들을 태국에 잘 갖고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듀싱이 보사 온다 비츠가 했는데 보사 온다 비츠가 웨스트코스트 느낌을 잘 아는 것 같아요. 비디오를 보면서 좀 더 얘기를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직소 스토리 피처링 폭 마이센 퍼즈가 함께한 블리입니다. 야오켈레스 깨르투이 여기는 태국에서 북부지방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제가 평소에 못 보던 태국의 배경이야. 아 복장 보세요. 전부 다 뭐 웨스트코스트 아니면 뭐 로라이더스 약간 다 이쪽 계열이죠. 여러분들 이런 곡은 들을 때 알죠. 딱 운전하면서 이렇게 좀 레이백 하면서 칠하게 이렇게 즐기면서 가야 된다는 거. 웨스트코스트 바이브가 다 이런 거잖아요. 야아 벤데나봐. 하하하하 툴팍처럼 했어. 저렇게 이제 툴팍처럼 벤데나를 매는 게 또 한때 유행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매는 거지. 그리고 저기 직소가 입은 셔츠를 보시면 플라넷 셔츠잖아요. 저런 이제 플라넷 셔츠가 웨스트코스트 갱스터들 래퍼들의 어떤 상징적인 아이템이죠. 플라넷 셔츠. 지금 봐. 디키즈 팬츠 입은 사람들도 있잖아. 야 완전 웨스트코스트 갱들 묘사를 진짜 잘했네. 네. 머리가 작아서 그런지 이 벤데나를 툴팍처럼 쓰는 것도 멋있다. 후우. 마저 벤스 올드스쿨도 저런 아이템이 될 수 있죠. 야 진짜 이 뮤직비디오는 여러분들 귀합니다. 진짜 올스쿨 바이브예요. 완전 올스쿨이에요. 90년대 웨스트코스트 느낌. 물론 이 배경적인 부분이 LA 뭐 롱 비치나 이런 데가 아니고 태국이긴 한데 이런 뭐 래퍼들이나 뒤에 있는 사람들의 그 패션이나 느낌들이 너무 잘 표현한 것 같은데? 야 오랜만이다. 다들. 멋있다. 확실히 저런 뭐 바이크 문화들 자동차 문화들이 잘 발달된 어떻게 보면 웨스트코스트 랩 게임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잘 표현하는 것 같아요. 저런 바이크는 이제 저는 그거 생각 많이 나요. 예전에 WWE 레전드인 The Undertaker가 왜 그 라이더 컨셉으로 입장할 때 느낌 있잖아. 약간 그런 느낌? 아 훅도 캐치해요. 야 오랜만이야. 포스가 제일 요즘 래퍼들처럼 입은 것 같아. 더 딥하게 이 사운드를 좀 더 생각해보면 웨스트코스트 안에서도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는 걸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약간 이런 뭐 멜로디 룹이나 이런 바이브는 웨스트코스트 안에서도 약간 히스패닉 계열들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야. 히스패닉 래퍼들의 바이브? 약간 그런 느낌들로 표현하는 느낌인 것 같아. 아 오랜만에 그루비한 비트 들으니까 너무 반갑다. 너무 반가워. 그쵸? 이 웨스트코스트 스타일 뮤직비디오에 데미를 장식하는 건 역시 하우스파리지. 마지막 장면은 약간 투팍의 그 I Get Around 뮤직비디오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 에이 아 이게 룩 봐. 야 보운더 비트 진짜 잘 만들었다. 어우 좋아요. 잘 만든 곡이야. 진짜 잘 만들었어. 래퍼들의 각자의 벌스들도 칠하면서도 단단한 그런 느낌들 있잖아요. 그런게 굉장히 잘 살아있었고 일단은 저는 패션에서 좀 보기 좋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 그런 바이브를 웨스트코스트 바이브를 보여줄 거면 확실히 제대로 보여주는게 나요. 어설프게 보여주면 이게 이상하거든요. 투팍처럼 밴드나를 거꾸로 쓴다라든가 많은 태투라든가 뭐 그리고 바이커 라든가 뭐 로라이더 문화들 뭐 히스패닉 계열의 그런 감성들 뭐 디키즈 팬츠 프라네 셔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GTA에서 보던 그런 웨스트코스트 갱들의 패션은 아무래도 그게 다 현실에서 다 그렇게 입고 다니기 때문에 발생이 된 거라서 태국 현지화 시켜서 잘 표현하지 않았나. 다만 배경이 이 웨스트코스트 바닷가가 아니고 산악지대를 배경으로 좀 찍어서 조금 이체로운 면은 있지만 그래도 저는 음악이나 뭐 래퍼들의 바이브나 이런 걸 들어보면 아 유에스트투 타일랜드로 갖고 온 딱 그런 느낌 간만에 이런 오스쿨한 바이브의 음악을 들으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너무 반가워. 특히 저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제 뭐 이스코스트 뉴욕 힙합을 워낙 듣고 자라왔고 아직도 좋아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라서 어떻게 보면 웨스트코스트 쪽은 약간은 관심이 덜할 수 있는데 또 이렇게 들으면 반가워. 그냥 그 말 밖에 할 말이 없어요. 바이브가 너무 좋아. 여러분들 꼭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x7 챌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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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